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본회의를 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5, 6개월로 예상되는 방통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고육직책인 셈인데 방통위원장이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민주당이 이동관, 김홍일 두 위원장을 연속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정부는 사퇴로 맞서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전국에 해귀된 방통위 사태를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5시간쯤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곧바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발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급한 현안 결정을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2인 체제로 의사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다음 달 12일까지인 박문진 이사 임기 종료 전 새 이사진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여권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면직한 재가 직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고통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협치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공백을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유력 검토 중인데 인사청문 절차가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중으로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